하루 10개의 문장 완전 정복하기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네이버 블로그 천번영어에 영어회화를 참조하세요. 동영상 하단에 천번영어 링크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를 그 일에 유력한 후보자로 간주한다. 그들은 그를 그 일에 유력한 후보자로 간주할 것이다. 그는 아마 늦을 것이다. 나는 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는 10대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다. 그녀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그녀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이제 영어만 들어봅니다. 다른 목소리로 들어보세요. 한국말을 듣고 영어로 답해보세요. 그들은 그를 그 일에 유력한 후보자로 간주한다. 그는 아마 늦을 것이다. 나는 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는 10대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다. 그녀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지금까지 다섯 개의 문장을 공부하셨습니다. 새로운 다섯 개의 문장입니다. 그 그림이 가짜라는 의심이 있다. 그 배우는 가짜쿠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 배우는 가짜쿠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하얀 코트는 종종 의사들이 입는다. 영어만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다른 목소리로 들어보세요. 이제 한국말을 듣고 영어로 말해보세요. 그 그림이 가짜라는 의심이 있다. 그는 가짜쿠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 배우는 가짜쿠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하얀 코트는 종종 의사들이 입는다. 지금까지 열 개의 문장을 공부하셨습니다. 계속 반복하셔서 완전히 자기 말로 만들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네이버 블로그 천번영어의 영어회화를 참조하세요. 동영상 하단에 천번영어 링크가 있습니다.